이것만 뜯을게요 그럼 뽕 나면 안 되는 건가? 네? 이건 없어요 코가 약간 똘록똘록 올라오게 하고 싶었는데 이건 안 돼 동그랗게 그냥 파는 것만 된다 그렇지, 이건 덧붙이기 만들어서 붙이는 건 안되지 삼각으로 이렇게 삼각이 아니고요 반원 이렇게 동그랗게 눈을 뚫고 뚫고 뚫게이드랑 이건 붙이면 안 되나? 눈은 뚫어야 돼요 눈이랑 이거 뚫고 코만 살짝 쪼말놓고 만들어서 붙여도 될 것 같아요